눈물을 사랑해 버릇 후우 이제 봉투가 낫게 해 버릇 민호양이 낫게 해 버릇 수정에서 아빈당한 똥이 내 버릇 내 버릇 후 후 후 하여튼 말아주세요 웨어 보여야 다친다친다친제 다친다친제 다친다 버릇 말아주십시오 멤버들 7분 준비 다 되시면 같이 올라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 3등 이리로 오세요. 3등까지 받은다. 네. 3등 누구야? 3등? 왜 있냐? 3등. 아 재이협! 역시 재이협. 역시 재이협. 3등이요? 3등? 7등 누구야. 수과야. 수과야? 나도 수과야. 6등 정북이, 5등 엠문형, 7등 수과야. 진영아 어떻게 보내는 거야. 웃기 있으면 보내는 거야. 저희가 이번에 고민보다는 거 때 지금 옷을 입을 때. 인트로가 되게 독특해요. 멤버마다 제스처를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좋겠다. 멋있는 척 하겠지? 아 그거 좋아. 6, 7, 8, 8, 8, 8, 8, 8, 8, 8, 9, 8, 9, 8. 어디 입을 거야? 네. 저거 알겠어? 저거 갈 거예요. 저거 알겠어. 형 인터넷에 뭐 할 거예요? 뭐 뭐 하겠지? 와 진짜! 완전 식상하다 기존. 뭐 할 거야? 형, 형 뭐 해야지. 아니면 형 옷 입는 것처럼 했어. 형, 형 다리 떼이면서. 아, 맞죠. 형. 형 4등인데 혼내야 돼요. 아, 맞어. 제가 지금도 지금 혼낼 거예요, 형. 지금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미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형 5등이 형인 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등이니까 일단 제가 말할게요. 5등, 지금 회사님. 와, 흥부와! 5등은 형인 거라 해야 돼요. 아, 진짜. 전정국 무서워. 말하면 전정국 뭐라 하기 무서운데 진짜. 봤죠? 자, 6등 멤버는 7등 슈가야. 아, 선생님 온다, 온다. 선생님 온다, 온다, 온다. 선생님 온다, 온다, 온다. 아, 정국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일로 와. 야, 정국아. 일로 와봐. 야, 너무 늦어. 엄마! 엄마, 뒤에 안 보나? 엄마, 오! 이거 왜 따라해, 마이크. 마이크 고쳐야 돼, 왜. 형, 쟤들 보여줘요, 빨리.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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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엄마! 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나도 3등하게 끝났어.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7등은 다. 야, 6등 누굴 거냐? 7등. 아, 내가 5등이구나. 7등 슈가임. 아, 합시다. 다 합시다. 다 합시다. 야, 윤기 뭐라는 게 좋아, 남중이 뭐라는 게 좋아. 둘 다 뭐라 해. 뭐라는 게 좋지. 야, 역시 더 환장 달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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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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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6등 왔다, 6등 왔다, 6등 왔다. 남중이, 남중이. 아, 네, 정확히 남중이다. 자, 봐라. 진짜 정확하다, 이거. 왜, 진짜 정확하게 저희는. 저희 준비된 멤버분들부터 무대 위로 올라갈게요. 무대 올라가니까 봐준다 싶다. 아, 진짜. 아우, 진짜 내가. 아우, 진짜 내가. 아우, 진짜 내가. 아우, 진짜 내가.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내가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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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속삭고 랩처럼 옛날에 아웃사이더웨어 선배님이 랩, 어, 애토리셔. 암巻이 가만히 나가도 나. 엄마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아우, 진짜 가만히 나 creates. 벤ival에 부부 fic ông 소캐 scripture 아이 사용하 kon 말씀해 Division 2 암巻이 lame 신출き의 시식 초대 Pain 꿈이까지 ilippe 신출료를 I'm the man, I'm the man, I'm the man 차라리가 개워버려 걱정할 하긴 우린 과연 젊어 오늘날은 고민 못할 거 해버려 출력서 앞이 다가 동이 돼버려 문제 해버려 다는 다는, 아침에 저거 탐진 다는 다는, man I spend it like a party 다는 다는, 지금 운벼뜬 때까지 다는 다는